이제 우리 나오면 4로 나면 될 듯? 과연 과연 와 와 와 와 일렁오이! 오빠! 오이 오빠 제발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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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개 형 근데 티모 닉 좀 봐 티모? 짜증나는 쥐새끼? 극복하기로 했나보다 아 너무 짜증나니까 자기가 자기가 그걸 하기로 했나보다 박멸하기 위해서 어? 그럼 밴을 하지 충전용 물약하고 장화를 신었네? 지존 짜증나게 하기 위함 어 근데? 자 뜨든 자 티보 위기입니다 뜨든 아! 아니 시도는 좋았어요?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헬멀님처럼 긍정적으로 게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니 저도 저도 그렇게 부끄럽게도 그렇게 많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지켜봐주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지켜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거지 저도 혼자 롤을 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롤이 진짜 워낙 자극적인 게임이라서 진짜 멘탈 유지하기가 힘듦 너무 사람들이 나만 괴물일 수 없지 너도 괴물돼봐 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진짜 엄청난 막 어? 각고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멘탈 유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항상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좀 괜찮으실거에요 어 또 게임이란게 또 즐거우려고 하는거니까 어 또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이거 진다고 해서 막 나의 일상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깝치고 있네 봉신 어 방송 안할때 할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욕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는데 그저 이제 좀 그런다고 달라지는게 없고 또 게임은 즐거우려고 하는거니까 즐거우려고 하는거지 제가 뭐 욕을 못하는 사람이고 어? 혹은 이제 방송 안할때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자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못싸웠다 15 16 내가 형이네 잘해보자 동생아 좋았다 카이사 이스킬 이름 맞추면 100개 예? 카이사 이스킬 이어? 생긴걸 일단 봐 뭐가 3개가 팍팍팍 키워나왔네 사람이네 사람 사람이 앞으로 돌진하고 있네 휴먼 돌진! 아 고속충전 아 이런 충전기 딱 아니 충전기 딱 돼있고 충전기에 딱 정정하게 삼성이라고 써있으면 바로 고속충전이라고 하지 이거 너무 장명센스가 없었다 저걸 보고 어떻게 이게 그래야는게 맞다 으악 바이도 너무 무리한다 우리 지금 일라오이 많이 잘 컸는데 후반은 원딜이 캐리 하는거야 누가 끝났대 사일아! 사일아 너 혼자 거기서 뭐해? 사일님 지금 성장 못해서 위험한 플레이 노노요 일라님 잘하셔서 이길 수 있는데 더 망하면 안됨 망했으면 무리만 안해주면 되는데 망한 친구들이 무리를 대서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게임 이기기 힘들어지는거지 다이쓰 잡아 다이쓰 잡아 아아 이거 플러 피했는데 저 진짜에요 진짜 억울해요 저 아무래도 킥보드가 고장난거 같아요 롤이 무슨 육아게임도 아니고 케어 지은윤해암 아아 그래서 요즘에는 롤 그 고티어 갈라면 보통 이제 대학교 진학을 사회복지과를 해야돼 그러면 확실히 티어 올리는데 좀 능해 사회복지과 친구들이 보통 자기 티어부터 한단계 위에 무조건 있다고 하더라고 유아교육과도 같은 맥락으로 도움이 되죠 어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나이스 개그워 좋았다 이거 전용 먹자 고고 아 나이스 일라오이 오이 지렸다 우리팀의 수분 어 우리팀의 수분 그 자체야 아 놔줘 빠지자 친구야 빠지자 안돼 안돼 빠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집에 가자 나 언제 세져? 아직도 안 세네 Q 진화하면 세져 Q 언제 진화하는거야 이 아이템 드리는 3코어 나와야 야 이거 망했다 야야 친구야 맞아? 일단 보안을 줬어 친구야 나이스 지렸다 가자 나 이거 전용 깔았어 전용했어 전용했어 이 차 밀게 육먹어 밀고 바로 갈게 가자 빠지자 가는 중 가는 중 와아 지존 약해 와아 일라오이 미쳤다 일라오이 미쳤다 일라오이 미쳤다 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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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돌았어 오케이 개그 야 딜 딜이 너무 구려 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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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 이템트 리그를 다 지금 챌린저들도 다 이렇게 가더라고 이게 맞는데 딜이 너무 구리다 이거 뭐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되는거야 설마? 둘 다 되는거야? 일단 이 아 둘 다 되네 개꿀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둘 다 되는구나 잠깐만 근데 이러면 돌왕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이러면 다 아 안된거네 취소되는구나 돌왕검 있어야지 이 공격력으로 인해서 공격력까지 되는거 아니야?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자 오케이 개그 으어어어어어어 끄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좋았다 초사이언된 기분이야 가자 이 스킬 안보고 다시 맞추면 됐고 어! 진짜요? 아아 잠깐만 어 잠깐만 으어 잠깐만 고속 충전 오케이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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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깨비 이건 잠깐의 사고였고 해봤자 일락아 더쌤 동의 쟤네도 이니시가 좋아서 일라 없을땐 조심해야겠다 각별히 나이스 나이스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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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시 설마 마 설마 오이시 와아아아 미쳐 미쳐 오이시 오이시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아니 전생에 내 아들이었나 이렇게 효도하나 오이군 오케오케 빼자 빼자 나이스 와 오이군 지렸다 와 이게 레벨 혼자 16레벨이니까 다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혼자 중삼이야 어 이러니까 맞는사람 다 중상이지 자 집에가서 자 곱갱이 삽시다 오케이 아 이게 딱 이렇게 3단진화가 완료되는구나 아 아 안 돼요 나 이제 세다 어 한방 쫓아갔는데 빠생 아 아 아 이건 아니지 이 가 000 품번 어 68라 어 어어 엌 아 으아아아악! 와아악! 아깝이! 아아악! 조금만 더 됐으면 잡고 죽었는디! 이제는 도란검 팔아도 되겠지? 백.. 백육 오케 굿 좋아 이제 우리 나오면 사로나면 될듯? 과연 과연 와와와와 일라오이! 오빠아! 오이 오빠아! 제발! 오! 오우! 하하하하하하하하 야하하하하하 오이구우 너무 잘했어요 와 지존 화끈하다 저게 일라오이지 저 이제 강철의 심장 맞냐 일라오이는 본인도 저게 이기는지 지는지 확신한지 못하는데 그 각에서 본인은 확신을 하고 딜을 넣어야 돼 그게 일라오이지 좋았다 와 나도 이제 쎄다 나도 이제 진짜 나도 이제 쎄다구 하하하하하하 돌풍을 태가게 쓰다니 검객체면 다 죽었구만 그래 그럼 검도파라 이녀석아 두명죽기나 사임마 그렇게 생존이 좋으면 이녀석 조심조심 오 오케이 고 나 진짜 쎄다 이게 3코어부터가 시작이네 이 녀석의 밸류가 3코어부터 나오나보구만 이 딱청벌레 녀석 엄청 안좋네 됐다 끝났다 아 안돼 어허허헣 사일러스 야허허허헣 에허허허헣 얍삐 내가 막다친거 같은데 개그 야 오이님 덕분에 덕분에 이겼습니다 야 말라삐틀어진 우리팀을 오이라는 수분이 어? 오이가 거의 수분 70% 아니야? 야 우리의 수분 70%를 담당해주셨다 우리는 딱 진짜 4명 합쳐 30% 오이가 70% 야 얼굴 근엄한거 봐 크아 오이 지렸다 어렸을때부터 김밥에 오이 빼놓고 먹었는데 오늘부터 먹는다 딜냥 딜냥 왜 딜냥 몇이야 오늘 그래도 팀원들이 다 멘탈을 잡아서 다행이다 야 역시 여름에는 오이 딜냥 거의 롯데타워네 어? 63필딩 어? 63필딩 아무리 높아도 롯데타워는 이길 수 없지 76,076층까지 있는 롯데타워의 승리입니다 개그 롯데타워의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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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타워의 승리